안녕하세요 래퍼 레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크루를 만들었는데 이 어마무시한 크루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루어는요 춤을 잘 추고 춤을 잘 만들어요 리듬을 가지고 놉니다 두 번째 크루어는요 저는 비트를 쪼개고 이분은 프레임을 쪼개는 쪼개기 편집의 신 세 번째 크루어는요 미친음색 미친 바이브 다음 피처링 이분께 예약하겠습니다 네 번째 크루어는요 이타로 사람들의 마음을 타고 노는 천재 소년입니다 그래서 이 크루원들하고 뭐 할까요? 네 번째 크루어는요 네 번째 크루어는요 이거고iss 다가고 싶으세요 제 인지ilee 감사합니다.